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대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의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의대가 작년이죠. 2019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수능 이외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더 학생들을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겠다는 입장이 계속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게 올해까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전년도 대비 지금 2020학년도에만 하더라도 지금 동아대학교 그리고 조선대 그리고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이렇게 네 군데의 대학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수능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닌 면접까지 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재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면접을 받는데 올해부터는 면접을 좀 폐지한 상태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선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다군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가군에서 선발을 했었던 대학이기 때문에 이제 군이 이동했다라는 정도를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일정은 크게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의 전형일, 나군의 전형일, 다군의 전형일이 이미 전형 계획상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군, 나군, 다군 해서 겹쳐지거나 이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가군 입시 전형일과 나군의 전형일, 다군의 전형일이 겹쳐지는 대학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정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날 같은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가군의 원소 3장, 나군의 원소 2장 쓸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에 관해서는 크게 겹쳐지거나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군마다 하나씩 지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지원하시는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쭉 모집 요강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의학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이나 인성, 적성 관련된 내용들로 면접을 보고요. 보시면 서울대학교 관련된 내용들 영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활용될 수도 있다는 거 하는 점 울산대학교도 영어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대학들, 성균관대학까지 봤을 때는 영어가 어떻게 보면 제시문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들을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고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온다고 할지라도 조성은 거의 대부분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대학교의 면접 내용이 좀 가약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물 실험의 필요성과 효용성 양면에 대한 견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 판단,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의 내용들이 나와서 면접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건데요. 아무래도 수능 100%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의대에 진학을 하면 이런 면접 안 보고 제일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에서 공부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차 없이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반영 방법에 따라서 제일 높게 반영이 되는 게 아주대학교가 아니라 20% 정도. 보통 제일 적게 퍼센트로 반영하는 게 조선대학교입니다. 거기에 합불 면접이라고 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그냥 결정짓는 면접입니다. 그렇다 보니 합불 면접은 점수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성적이 어떻게 보면 면접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냥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그랬던 사례들도 있었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20%를 반영한다고 하긴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0%가 어떻게 점수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모집영황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20%가 들어간다고 하는 건 수능이 80%, 면접이 20%라고 한다는 건 수능이 예를 들어서 800점, 이렇게 조선대처럼 100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명확하게 점수가 구성되지 않다 보니 20%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입시 결과를 봤을 때 크게 한 명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크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 면접이 이런 부분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점수를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적성 5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수 또한 50점 중에서 기본 점수를 40점 주고요. 그 기본 점수를 40점 받은 점수에서부터 50점까지 점수 차이를 가지고 판가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통해서 조금 봤는데요. 울산대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최초 합격 컷 점수가 980.92인데요. 추가 합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958.69 정도 되는 수능 성적으로 더 높은 되게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적성 면접에서 어떠가 됐건 결격 사유가 발생됐는지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이 됐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아주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초 합격 점수는 655.38 추가 합격 컷은 653.38 정도였는데 655.13 성적이 되는 친구가 불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면접에서 본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크게 그렇게 제가 볼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너무 신경을 안 쓰거나 하게 된다면 결격 사과가 발생돼서 성적이 수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불합격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면접에 정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는데 아무래도 의대 특성상 메이저 의대라고 하는 곳에 성적이 되는데 거기를 지원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원서 접수를 하고 난 이후에라도 앞에서 보여드린 이 원서 접수 기간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하고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가 일주일 정도 있다고 하는 대학들에 지원하실 때는 좀 준비를 하셔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북대 같은 경우는 그 50점에서 기본점에서 40점을 주고 10점 점수, 40점부터 50점까지 그 점수를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예비 합격 번호가 다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점수가 더 높은데 최초 합격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최초 합격을 점수가 더 낮은데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 10점의 영향력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943.45부터 942.66까지 0.8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 중에 10점의 면접 점수를 가지고 점수가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서 이런 정도의 대학을 지원하실 때는 면접 준비가 확실하게 잘 돼야 된다. 면접 때문에 점수가 뒤집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번 시간에 의대의 면접이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되는 대학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면접이 반영되는 대학의 의대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꼭 면접을 그래도 좀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